안녕하세요. 마린블루 입니다. 오늘은 하랑의 abc 주스를 먹어보는데 하랑의 주스는 사과 당근 비트 사과가 50% 당근이 35% 비트가 15% 그리고 밀봉된 상태에서는 냉장보관 해주고 개봉 후엔 빨리 드세요 그래서 이제는 10월 29일 까지 구요 220ml 그래서 이거를 먹어보면 되는데 안그래도 일단 두통을 먹었어요. 맛있어서 근데 오늘은 또 먹어볼게요. 밥 먹어서 또 먹어볼게요. 여기가 생얼이어서 이렇게 색깔을 예쁘죠? 비트 대기. 비트가 15%, 사과 15%, 사과 50% 당근 35% 아무것도 안들었어요. 되게 편하고 비트 맛이 조금 강한데 너무 맛있어요. 조금 잔용으로 있으니까 흔들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과일주스라서 엄청 뭔가 몸이 비타민이 쏙쏙 들어가는 느낌이고 몸이 매운 느낌이고 맛있어요. 맛있어. 이렇게 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산책하긴 했는데 먹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개운하고 화장실도 자주 잘 가게 되고 편의용 소비 여러분도 추천합니다. 아랑에 아랑에 사랑해 아랑에 아랑에 냠냠 맛있게 먹어 봅시다. 같이 i i i i